아기 고양이 포도와 인두를 아기 보이들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서로 다른 종의 동물들이 어릴 때 함께 지내게 되면 다 살아서도 서로를 해치지 않고 잘 지낸다고 한다. 물론 다 자란 거위에게 고양이는 상대가 되지 않지만 작은 숲 속에서 서로 다른 나의 반려동물들이 함께 어울려 지내는 모습을 보는 게 초보농부의 희망이다. 하지만 두려운 게 많은 아기 고양이들 조심스레 아기 거위들에게 다가가는 포도 포도는 앵두에 비해 성격도 다소 활발한 것 같다. 하지만 아기 거위들이 낯설은 포도 앵두가 다시 용기를 내본다. 하지만 포기 뽀송뽀송하고 부드러운 거위 깃털 포도를 피해 다니는 아기 거위들 계속 거위들에게 다가가는 포도 아기 고양이가 무서운 아기 거위들 포도가 길을 비켜주자 손살같이 내 옆으로 온다. 뒤늦게 겁에 질려 뛰어오는 왕래 거위토리 고양이가 무서워 내 곁을 떠나지 않는 아기 거위들 포도 덕분에 거위들과 가까이 있게 된 앵두 포도만 피해 다니는 아기 거위들 이제 아기 거위들이 많이 적응된 포도 아직은 세상이 많이 두려운 아기 고양이 돼 아기 거위들이 낯설지 않은지 자주 접근하는 포도 포도와 함께 있어도 피하지 않는 아기 거위들 앞으로 한 달 정도만 더 있으면 아기 거위들은 많이 자라겠지 지금은 거위들이 고양이의 4분의 1 크기이지만 아마도 아기 고양이들보다 더 크게 자랄 것 같다 고양이와 거위들이 더 자라기 전에 친해지길 바란다 포도듬